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 오늘 공연 왔습니다. 3000원짜리 주위 환경이 참 잘 되있네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공연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노는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이 노는 공간 아주 잘 되어있어요 낭만극장도 있고 저기 극장에 영화도 매일 하는데 2000원짜리 영화도 아주 이쁘게 가꿔놨구요 외부입니다. 외부에 어르신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도 피우고 심터고 지금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죠 저기가 인사동 넘어서 인사동입니다. 꽃들이 지금 영사농이 아주 이쁘게 잘 피어있네요 내부에도 어르신들이 놀도록 잘 해놨어요 인사동 넘어갑니다. 실버영화관 실버영화관 2,000원짜리 오늘의 상징 일정표 실버영화관 2,000원짜리 여기가 망망급장 망망급장 영어로 있는 옛 물건들도 갖다 놓고 눈으로 많이 감상하세요 피아노 옛날 귀한 물건들 다 다닙니다 옛날 전화기에다가 미싱 타자기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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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들을 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다닙니다 커피 열무차 200원 300원 커피 200원 다닙니다 커피 200원 200원은 없잖아 네 다닙니다 어 다닙니다 다닙니다 감사합니다.